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? 어 뭐야 이거는? 뭔지 모르겠네 엄청 무거워 이거 지금 아주 머리 가분수가 된 느낌이야 인간이 가분수야 가분수 어떻게 하는지 가분수야 조심해야지 이래서 아 아 아 이거를 찍을 수가 없어 물고기는 어디 떼는 거야 너무 얕은데 이거 이거 스노우클링 하기에는 우으으으으응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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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중간에 중간에 얘가 입으로 물이 들어온다 조금씩 몰라 그거는 오빠 이거 소금물 엄청 짜 그리고 엄청 짜 소금물 오빠 오빠 이거 그 스노트콜링 이거 갖고 와야 돼 오빠 미끄럽고 오빠 그거 오거라도 신어야 돼 오빠 계란드 신어야 돼 오빠 짜 소금물 엄청 짜 오빠 한국이랑 틀려 발에 그거 오빠 사든가 사든가 해야 돼 오빠 내가 글로 갈게 오빠 그러니까 오빠 다시 올라가 오빠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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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진짜 발 그거 다 싸나봐 그래 내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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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氏 어... 그러니까 엄청 미끄러워